정원은 단순한 식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과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과정은 창의성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결합하는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위치에 따라 햇빛의 양, 바람의 색이, 토양의 상태가 달라짐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잘 드는 장소는 꽃과 채소를 기르기에 적합하며 그늘이 많은 곳은 그늘 식물이나 수국, 고사리 같은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디자인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 어떤 테마로 정원을 꾸미고 싶은지 고민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늑한 허브 정원, 다채로운 꽃밭 또는 수직 정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테마에 맞는 식물과 장식을 선택하면 더욱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식물 선택은 정원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절별로 어떤 식물을 심을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는 튤립, 수선화, 여름에는 장미, 해바라기,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소나무와 같은 다양한 식물을 고려해보세요. 관리가 쉬운 식물로는 다육식물, 제라늄, 페트니아가 있습니다. 반면 난이도가 있는 식물도 도전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식물의 특징을 잘 살펴보세요. 꽃, 잎, 열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색상과 질감을 가진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면 더욱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정원을 만든 후에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주기는 식물의 생명과 직결됨으로 식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주기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흙이 마른 경우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는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정원에 맞는 비료를 선택하고 정해진 주기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잡초 관리는 정원의 미관과 식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잡초를 뽑아내고 필요시 멀칭을 통해 잡초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해충 방지 방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는 손적을 활용하거나 식물의 해로운 해충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들을 통해 건강한 정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에는 창의적인 DIY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화분이나 벤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물론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조경 소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 팔레트를 활용해 화분을 만들거나 빈 유리병을 이용해 테라리움을 만드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세요. 이런 DIY 활동은 정원의 개인적인 터치를 더해주며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정원 가꾸기 활동은 그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원은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정원 가꾸기 외에도 정원에서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하거나 친구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여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정원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쌓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에서의 일기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기록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개인적인 성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 소통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통해 정원의 매력을 느끼고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연 속에서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